한글의 받침은 새로운 글자를 만들지 않고 초성에서 사용한 글자를 다시 사용합니다 즉, 모든 자음은 받침으로 다시 쓸 수 있습니다 받침은 옆으로 나열해서 쓰지 않고 반드시 아래에 붙여서 씁니다 받침이 있는 글자는 초성, 중성, 종성 세 부분으로 이루어지고 자음, 모음, 자음 순서로 씁니다 모든 자음이 받침으로 다시 사용되지만 받침 소리는 일곱 가지로만 납니다 즉, 기역, 키윽, 쌍기역은 기역으로 발음되고 니은은 니은으로 디귿, 시옷, 쌍시옷, 지읒, 치읒, 티읒, 히읗은 디귿으로 발음됩니다 리을은 리을으로 미음은 미음으로 미음으로 미음은 미음으로 비읍과 피읍은 비읍으로 비읍으로 이응은 이응으로 발음됩니다. 그래서 받침 소리는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미음, 비읍, 미음 일곱 가지로만 발음됩니다. 그럼 받침 글자를 쓰면서 발음해 볼까요? 그리고 기역 받침 글자를 써보겠습니다. 각, 낙, 닥, 락, 막, 박, 삭, 악, 작, 작, 칵, 닥, 닥, 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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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은 받침이 들어간 글자를 쓰는 순서에 맞게 따라 써 보세요. 간, 난, 단, 란, 만, 단, 산, 안, 안, 잔, 찬, 찬, 칸, 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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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기역 받침이 들어간 글자를 쓰는 순서에 맞게 따라 써 보세요. 갓, 낫, 갓, 낫, 갓, 낫, 갓, 낫, 갓, 낫, 갓, 삭, 앗, 갓, 깍, 잡 갑 답 답 합 ㄹ 맞춤이 들어간 글자를 순서에 맞게 따라서 써보세요 갈 날 달 날 말 말 발 살 알 잘 잘 잘 잘 잘 알 알 알 알 알 알 미음 맞춤이 들어간 글자를 쓰는 순서에 맞게 따라서 써보세요 감 남 남 남 남 남 남 남 남 밤 밤 삼 암 잠 잠 잠 잠 밤 감 담 밤 함 기욕받침이 들어간 글자를 쓰는 순서에 맞게 따라서 써보세요 갑 납 답 납 맛 밥 삽 삽 압 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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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받침이 들어간 글자를 쓰는 순서에 맞게 따라서 써보세요 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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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ㄴ 받침이 들어간 글자를 쓰는 순서에 맞게 따라서 써보세요. 상 왕 창 창 탕 탕 지읒 맞춤이 들어간 글자를 쓰는 순서에 맞게 따라서 써보세요. 멀나나나나 갓 밭 갓 맛 삭 삭 핫 자 잡 카드 탑 탑 핫 치읓 맞춤이 들어간 글자를 쓰는 순서에 맞게 따라서 써보세요. 갓 낫 닫 낫 낫 낫 낫 낫 낫 낫 삿 앗 낫 낫 낫 찰 낫 저도 를 쓰는 순서에 맞게 따라서 써보세요. 너? 하 착 착 칵 칵 팍 하 하 ㅌ 맞춤이 들어간 글자를 쓰는 순서에 맞게 따라서 써보세요 갓 낫 닫 낫 맛 닫 삽 앗 잡 잡 갓 탑 탑 핫 ㅍ ㅍ 받침이 들어간 글자를 쓰는 순서에 맞게 따라서 써보세요 갑 낫 답 랩 랩 랩 랩 랩 랩 랩 랩 랩 잡 잡 찹 참 이엘 탑 답 합 ㅎ 마침이 들어간 글자를 쓰는 순서에 맞게 따라서 써보세요. 갓 낫 닭 닭 낫 막 밭 삿 앗 찾 찾 갓 갓 닭 닭 닭 닭 닭